자 여러분, 제 인터넷 강의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아는 것, 성심껏 잘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강이 시작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입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출입 프로세스에서 각 분야별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교시부터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제가 프로세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출입이라는 것은, 무역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내가 바로 가서 돈 주고 물건 사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대방에. 그리고 그 상대방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이 왔는데 돈은 언제 주는 건지, 돈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건지, 또 나중에 줘도 되는 건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언어가 다르잖아요. 상관석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무리가 없게끔 서로 이렇게 양해를 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국제 거래 관련 각종 법규들이 있잖아요. 신용장이면 신용장에 가는 것도 있고 계약이면 계약에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 큰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우선 보면 항상 그 상대방이, 상대방이 당연히 있죠. 상대방이 바이어가 있고 바이어, 바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셀러가 있고 그러겠잖아요. 셀러. 이 사람이 이제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되는 거고 이게 수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거래 발동 걸리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이 먼저 시작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든 찾았겠죠. 시장에서 봤거나 온라인상에서 봤거나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죠. 조회를 하는 거예요. 조회. 야, 너희들이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냐? 인퀘어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런 물건이 있느냐? 가격은 얼마에 파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겠죠. 판매 조건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겠죠. 뭐 오파가 되겠네요. 오파. 가격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격 얼마 팔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면은 뭐 거기서 억셉트를 하면 끝나는 거지만은 아니면은 다시 이제 뭐 야, 뭐 좀 조정을 좀 해다오 뭐 카운트 오퍼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돼요. 카운트 오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의견이 조율이 되면 이 두 사람 간에는 이제 이제 계약이 이렇게 맺어지겠죠. 계약이. 이런 이제 조건들이 이렇게 막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뭐 배에 실어도 보내든가 비행기 실어서 보내든가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 그러면 돈을 그럼 언제 받아야 되냐 국내에서는 내가 돈 받고 물건을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해외에서 나한테 사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당연히 돈을 먼저 받고 싶을 것이고 이 사람은 물건 받고 받은 다음에 돈 주고 싶을 것이고 뭐 이런 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그런 과정을 이제 막 이게 거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그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많은 것은 이 신용장이라는 거예요. 신용장 신용장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 신용장인데 이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서 제가 이 구도를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셀러나 바이어 입장에서는 야 니가 먼저 돈을 줘라 아니야 니가 먼저 물건을 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하게 되는데 그 중간 정도 야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니가 니가 바이어 니가 거래하는 은행 이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한테 이 얘기를 해서 내가 물건을 주면 돈 주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신용장을 하나 꺼내서 보내다오 이제 이렇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엘시 개설 요청을 합니다. 개설 요청 물론 이 엘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 얘기하면 조건부 조건부 지급 확약서예요. 지급 확약서 지급 확약서는 확약서인데 이 조건이 붙은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내가 저기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 내가 미리 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친구도 돈 받기 전에는 물건 못 보내야겠다고 하니 그 방법으로 이 보증서 확약서를 하나 개설해다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은행은 이 수입자의 신용 같은 걸 잘 봐서 이 사람이 믿을만 해야 은행도 보증서를 끊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은 신용장을 발급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LC 개설 통보를 하는 거예요. 개설 통보 자 네가 거래하는 수출자로부터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이 사람이 우리 거래처인데 물건을 산 대금에 대해서 내가 지급 확약을 할게 라고 이렇게 LC 개설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은행은 이 수출자한테 야! LC가 왔다. LC 도착 통보를 하겠죠. LC 도착 통보 자 그러면 수출자는 아 이제는 그 내가 돈 못 받을 염려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물론 조건부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물건을 팔아서 보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돈 지급하는 것을 확약한다고 그런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보낸다고 이쪽으로 선적에서 물건을 보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배 수도 있고 비행기일 수도 있죠. 비행기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즘 또 DHL이나 뭐 뭐 이런 게 있죠. UPS 이런 걸로 보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신용장이라는 거는 자 물건을 딱 보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잖아요. BL이라는 걸 받아요. BL 물건을 배에다 실었다. 그러면 제가 교조에도 썼지만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나한테 쌀을 보낼 때는 쌀을 택배사에 보내주고 어떤 그 좋다. 내가 이 물건을 받았다라는 그 물표 있잖아요. 물표 같은 성격이에요. 물건을 내가 정의 수령했다. 라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이건 뭐냐면 여기에 실은 물건에 대한 가치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자 그래서 이 BL을 받으면 이 셀라는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이제 BL도 주고 그죠? 이 신용장하고 같이 딱 갖다 주고 자 그냥 돈을 주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구라고 합니다. 내구 내구는 뭐냐면 내가 물건을 실었는데 실어서 보냈는데 수입자가 이 물건값을 은행에 갖다 주고 이 전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물표를 갖다가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 우리 그 일본말로 와리깡한다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상품권 같은 거 있을 때 어디 그 할인해 주는 그런 업소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 BL이라는 유가증권을 자기 은행에 가서 거래은행에 가서 할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구예요. 내구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제 많이 나 벌써 많이 나왔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다 이렇게 이런 걸 해요. 야 엘씨 개설을 했나? 뭔 알겠죠. 어? BL 받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럼 내구는 언제 해? 다 그게 이런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BL은 예를 들어서 Bill of Reading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길게 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BL 그런 거지. Letter of Credit 예를 들어서 이거 Letter of Credit 이렇게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엘씨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무역 용어입니다. 무역 용어 무역 용어 그렇죠? 이거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용어입니다. 용어.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은행에서는 뭘 주죠? 이 돈을 주죠. 돈 달러를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BL하고 LC를 주었기 때문에 이 은행은 이 수입자의 은행에 이걸 보내요. 뭐 BL 뭐 이런 걸 보내요. 딱 보내요. 여기 이제 BL뿐만 아니고 뭐 저기 보험증권 같은 거 이 물건이 가다가 잘못했을 수 있으면 보험도 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뭐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자 내가 수출자한테 물건값을 주었으니 먼저 주었으니 자 이 서류를 보낸다. 너도 나한테 돈을 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은행은 여기에 온 서류를 잘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자기가 이 LC를 발급해 줄 때 그 요청했던 그 내용들이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건. 이 조건들이 잘 맞나 확인을 해요. 아 제대로 왔나? 아 다 왔네. 그러면 바로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이 돈은 수입자한테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근데 미리 줘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이 어떤 조건대로 보냈을 때는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바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서류를 또 이제 나중에 여기에 제출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수입자는 돈을 은행에 제출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앞으로도 많이 그릴 텐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칠판에다가 적으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해보면 이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무역계약을 했을 때는 그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팔아서 보냈는데 그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결제를 하는 방식이 돈을 보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서로 간에 신용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장에 의한 방식이 공부할 것이 많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걸음이 돼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신용장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이 바이어가 자기 은행에 가서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행은 이 사람의 신용상태를 파악해서 할 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신용장을 개설해서 이쪽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야 엘씨가 도착했다 이렇게 오면 이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서 선적을 하고 그죠? 선적을 해서 보내요. 그 다음에 이 서류들 비해를 갖고 와서 네고를 하는 거예요. 네고 네고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서류를 보내요. 이 서류 송부라고 그러죠. 서류 송부 그러면 바로 돈이 옵니다. 그리고 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그 서류를 수입자한테 야 찾아가 이렇게 하면 찾아가는 거고 이 사람은 여기서 돈을 이렇게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 관리인데 자 수입자는 이 물표를 찾아왔잖아요. 그 화물에 대한 권리 증서 즉 유가 증권을 찾아왔잖아요. 선화 증권이라고 그래요. 이 삐에를 선화 증권이라고 선화 증권 이 선이 비행선 배 할 때 그 선이고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죠? 이게 하가 뭐 하중이 얼마냐 하는 그런 거고 그런 증권이에요. 그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배에 와서 이제 운송회사에 왔을까 저 선박회사에 그게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저기 바이어가 선박회사에 갑니다. 선박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삐에를 줍니다. 삐에를 줘요. 이게 굳이 따지면 번호를 따지면 11번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건이 물건을 찾는 거죠. 그죠? 물품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거를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보면 우리가 시험 과목에 보면 시험 과목을 한번 볼까요? 무역법규미 통관 이런 게 있어요. 무역법규미 통관 자 그러면 무역법규라는 건 뭐냐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내가 이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건지 수출입이 금지된 건 아닌지 그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무역 대무역법을 보면 다양한 이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무슨 원산지 증명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거래할 때 요즘 FTA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유무역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면 관세라는 게 있잖아요. 관세 그런 관세등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때는 이 바이어가 가능하면 관세가 없는 곳에서 사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없거나 매우 낮게 하자고 하는 협정이 어그리먼트가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FTA가 협정이 상대 국가 간에 체결이 안 돼 있으면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더 많이 세금을 주고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프리트레이드 FTA가 안 된 나라로부터는 웬만하면 수입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무역법이라든가 이 법규도를 통해서 수입이 금지된 건 아닌지 아니면 수출입을 할 때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걸 보는 게 무역법규입니다. 무역법규죠. 그 다음에 통관은 뭐예요. 수출하는 사람은 이 배에 실을 때 이 세관을 통해서 통관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사람은 이 물건을 찾아올 때 여기도 세관을 통해서 세관이 있어요. 세금 세관 그죠? 세관 물건이 특정국에서 특정국으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 뭐 부가세 이런 게 붙겠죠.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관 절차가 있겠죠. 통관 절차 들어와서 뭐 보수 창고에 넣었다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수입 신고 수출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당연하겠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은 국제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대무역법이라든가 관련 법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통관할 때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당연히 보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 시험 과목에 보면 데이터이죠. 그 다음에 무역계약과 운송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국제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면에 착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로 상관습도 다르고 그러는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계약에 관한 통일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또 저희가 하겠지만 CISG라고 Sales of Goods International Internationally Sales of Goods 하는데 필요한 무슨 뭐 컨트랙트에 관한 그런 거겠죠. 혈약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배에 싣고 갈 때 배에 싣고 갈 때 비용을 뭐 어느 순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분할 선적이 어떻고 할부 선적이 어떻고 환적이 어떻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운송이라고 해요. 운송. 이것과 관련된 운송. 그것도 시험 과목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역 결제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야 신용장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송금해서 송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송금 방식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고 신용장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 영어가 있어요. 무역 영어 용어 용어는 사실은 영어에 속하는 건데 시험을 보다 보면 이 무역 용어는 무역을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영어는 이제 영어 시험이 일종의 영어 시험 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 뭐 이메일도 보내고 팩스도 받고 상대방하고 어떤 서신을 교환하게 되고 때로는 전화 오는 수도 있고 자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겠다는 건데 이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금방 느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이 책에도 무슨 여기서 영어 공부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머린말에도 써놨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무역 용어로 모르면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용어를 확실하게 해놓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첫 시간부터 너무 헤비하게 나갔나요? 그런데 제가 선호하는 공부 방식은 이렇게 책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이 목차 쓰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자는 이 목차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내 내용을 전달하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이 구성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딱 사면 목차를 한번 싹 보세요. 그런데 처음에 보시면 모르죠.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1절 수출입 계약 2절 신용장 개설 3절 신용장 발행 4절 통지은행의 신용장 통지 그 다음에 6절 해산보험 여기 이제 보험이 나오죠. 7절 화물 선적 8절 선화증권 9절 내고 그렇죠? 10 그렇죠? 11절 서류의 발송 12절 매입 뭐 13절 선적 서류 도착 및 통지 다 나오잖아요. 수입되면 결제 그게 그게 뭐냐면 전부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가 이 책을 다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뼈대 이 책에 아 그런 순서류도 다 돼 있구나. 그러시다가 어 이 계약 쪽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계약 들어가서 계약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신용장 발행이 어떠고 신용장이다 그러면 그 절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기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에만 막 환불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아 이 처음 순간에 계약에 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됐구나. 야 그 다음에 내고다. 내고랑 뭐예요? 아 물건 다 시로 보내고 비애를 받고 다 해가지고 은행 가서 돈 달라는 거구나.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시간이지만 뭐 이렇게 가볍기라기보다는 제가 책 한 권 전체에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엑기스만 골라서 해드렸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가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시험 볼 때까지 여러 번 보시는 거예요. 살살 그냥 부담 없이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자세히 하려고 하시면 이거 공부가 잘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뭐 제 방법인지 몰라도 살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뭐 합격 지장 없습니다.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거 이 용어는 그 약자잖아요. 약자 LC 이런 식으로 letter of credit BL bill of reading 뭐 그죠? 네고 negotiation 뭐 이런 식으로 다 아셔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뒤에 제 그 교재의 제 3장에 파트 2에 보시면 무역 용어를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거는 파트 1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걸 별도로 이렇게 책을 뭐 찢어서 갖고 다니시는 아이들에도 지하철에서도 공부하시고 틈나면 공부하세요. 자기 것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책을 너무 에끼지 마시고 필요하면 찢어가지고 그냥 넣어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 보시고 뭐 얼마든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첫 시간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나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흥미를 가지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이제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무역인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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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